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간니, 린니, 다이오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간니, 린니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나도 스타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책 이벤트를 썼어요. 그때 댓글을 보니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못 구워드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나도 스타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책 이벤트 2탄을 준비했어요. 2탄, 2탄! 짜잔!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길잡이에요. 도티잼들, 대수석원, 에미로, 허팝, 나이밀, 마이린, 플로라, 달려라, 치킨, 간니, 린이 없네. 미래의 스타 크리에이터를 위한 특별 앵콜 이벤트 얼마 전 진행했던 이벤트에 앵콜을 진행하게 된 이유 바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또 그 댓글 또한 꿈으로 가득 찬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이 쉽게 설명이 되고 그리고 여러 스타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과정이 쉽게 나와 있어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간니니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미래의 스타 크리에이터를 꿈꾸신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모두모두 파이팅!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간니니니 다이어리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추첨 진행합니다. 둘째,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공유 증거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셋째,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4월 18일 화요일부터 4월 23일 일요일까지고 발표는 4월 25일 화요일 간니니니 카카오스토리에서 발표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이 유튜브 이벤트 영상 댓글로 참여하시고 당첨자 확인은 간니니니 다이어리 카카오스토리에서 확인해주세요. 꼭 간니니니 다이어리 카카오스토리에 친구 맺기를 해주셔야 돼요. 간니니니 구독자분들 중 총 5분을 선정해서 나도 스타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시면 다음주에도 좋은 이벤트로 찾아뵐게요. 앞으로도 간니니니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할게요. 어서 어서 화이팅!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꼭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간니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